너무 너무 빡세게 꾸민거 아니야 아 설날이잖아 아 서울에서 꾸민 거야 나는 뭐 이 무슨 결혼식장 들어가서 지금 거의 이 정도면 하객 패션이야 어 누구 보여주려고 이렇게 어 저기 전여친 전여친 결혼식장 패션이야 아 아 아 아 아 우리 제롱이 눈이 가려졌어 소라기 같애 소라게 원래 진짜 사람 바글바글한 데인데 그러게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예 아 으 4 개 양양도 없나 아 아 한 명도 없어 귀엽지? 정상 봉지만 먹나 봐요 카라파초가 조금 어울리는 접시가 필요하다 카라파초랑 참치쌍장, 쌍초쌍깐 저롱이는 영문을 몰라요 저롱이는 영문을 몰라요 그게 너무 귀엽잖아 강아지가 영문을 몰라요 영문을 모른대 그것도 귀여워 영문을 몰라 영문을 모르는게 너무 귀엽다 영문을 몰라? 영문을 모른다고? 영어? 영문을 몰라 아니 강아지가 그냥 숨만 쉬어도 귀여운데 그 와중에 영문을 모르는 알게 뭐가 있어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 영문을 아는 것도 웃기잖아 이해가 안가지 지금 원래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다음번에 집중 안하는 경향이 있어 약간 저건데 완전 엠프피인데 딴 생각하고 있는거 언니랑 있을 때 언니가 하는 모든 얘기에 집중하면 머리에 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열렸을라나 모르겠다 열렸을라나 모르겠다 안열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여기 원래 다 열었는 동대잖아 응 안열었 말고 호기신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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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되게 오랜만에 타는 기분이야 그러게 엘리베이터 진짜 오랜만에 탄다고 호기신덩어리 최렁아 꽉 잡아 아 원하나봐 저기 저기 뭐 하는거 같은데 회로 쭈그리들 같아 다 문 닫아 문 닫았네 영업 중이라며 그럴 수도 있지 가자 가자 주차를 내라고 하기만 해봐 회차요 회차요 회차 이래야지 연골이 없다 연골이 없어 연골이 없네 시그릇이 시꼬맣고 세상에 반갑다 반갑다 저기 왜 아무도 저기 저기 안 눌러 재롱아 너라도 눌러야 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미쳤다 엘렙 버튼도 눌러 지하 2층 1층으로 나가볼까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재롱이 너무 예뻐 잠깐 스톱 움직이지마 아무도 너무 예뻐 음료나 먹을까 근데 성수도마저 투썸가서 이제 음료먹는거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귀엽다 나랑 재롱 재롱이 여기 산책 좀 할까? 어? 산책해도 되겠다 사람이 없어 어 설마 안 가져왔어? 트레이 아 있다 있다 아 신났어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잘 먹었어요 저녁에 식사를 잘 먹었지만 내일은 물이 먹었지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즐거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땐 이거 알아? 신고싶어? 신고싶어? 그거는 있어? 언니야 봐봐 나도 안 좋아 뭐 왜 이렇게 냈대? 너무 예쁘다 재롱아 너무 예쁘다 진짜 재롱이 간식 가져올 걸 그랬다 재롱이 간식 가져올 걸 그랬다 성력이 너무 좋아 이 동라스가 최고야 결국 프랜타이즈의 맛에 길들여져있어 그때부터 지켜봅시다 지금 제 전주에 대한 영상이 보니 저번에 대해 잘 찾아오고 신고싶어? 지금 제 전주에 대한 영상이 보니 저희가 영상이 보니 러시아 교수님과 함께 러시아 교수님과 함께 러시아 교수님과 함께